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목도리를 코바늘로 뜰 수 있는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목도리 이렇게 보시면은 길이감이 좀 있어요. 길이감이 있어서 넣은 목도리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목에 한번 둘러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정확한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도리의 가로 길이는 한 9cm 되고요.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9cm가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조금 줄을 수도 있고요. 전체 길이는 제가 미리 재워놨는데 150cm가 넘어가요. 그런데 길이를 조금 짧게 하시면 조금 귀엽게 메실 수도 있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실 두 볼을 다 이용해서 넉넉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코바늘로 만들기 때문에 길이감은 있지만 비교적 쉽게 완성하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패턴이 한길긴뜨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개 모양 같은 독특하고 깔끔한 패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바늘은 모사용 8호 바늘을 사용하고요. 사용하는 실은 낙양모사의 세븐니지를 사용합니다. 지금 세븐니지 뒤에 보면은 스파워시 울 60%에 아크릴 40%로 되어 있어요. 저는 코바늘 8호를 사용했고요. 이 세븐니지 울 2볼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게 됩니다. 색상은 지금 보시는 게 저는 이거를 저는 이 색상을 코코아 브라운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색상으로 만든 것이 이 목도리로 코코아 색상이 조금 따뜻한 톤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레이 색상 그리고 와인 색상 이렇게 세 가지로 키트에서는 준비가 되었는데요.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세븐니지 실이 아닌 본인이 소유하고 계시는 다른 실로 얼마든지 만드셔도 되고요. 바늘은 코바늘 8호 기준으로 뜨시면 되고요. 만약에 바늘을 조금 작은 호수로 쓰신다면은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사슬코의 개수를 더 늘리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바늘을 더 큰 바늘을 쓰실 경우에는 사슬코의 길이를 줄여서 목도리 너비를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시는 너비 혹은 적정 평균 너비로 정하셔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드는 영상 바로 보여드릴게요. 실을 가져와서 사슬코를 만들 건데요. 실을 뽑으실 때는 가운데에서 실꼬리를 찾아서 빼주세요. 실 뭉치가 나올 수 있고요. 나온 실 뭉치 중에서 실꼬리를 찾아주세요. 실을 가져와서 사슬코를 만들 건데요. 시작할 때는 정리할 실 10cm 정도 남겨주신 후에 손에 실을 잡아주세요. 바늘을 실 뒤에 넣고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려 고리를 만든 후에 오른손으로 바늘에 감긴 실을 잡아주시고 바늘에 실을 감아 빼주세요.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된 거는 사슬코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사슬코 16코를 만들 거예요. 사슬코 16코를 떴고요. 바늘에서 움직이는 거는 코가 아니고 이 실을 제외한 양쪽에 두 가닥으로 연결된 게 코예요. 그러면은 바늘에서 움직이는 걸 제외한 네 번째 코에 처음으로 바늘을 집어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뜰 건데요. 하나, 둘, 셋, 네번째 코의 뒷부분에 뜰 거예요. 뒷부분에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걸 코산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코 세는 거와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볼록 나와 있는 부분 하나, 둘, 셋, 네번째 네번째 볼록 위에 한길긴뜨기 뜰 건데요. 바늘 한번 실 감아서 볼록 위에다가 집어넣고 실 끌어오고 바늘에 실 세 가닥 있으면 다시 한번 실을 끌어와 두 가닥 빼고 실을 끌어와 두 가닥 빼고 이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두 코 더 떠줄 거예요. 바늘에 실 감고 집어넣어서 실 끌어오고 감아서 두 가닥 빼고 감아서 두 가닥 빼고 실 걸어서 집어넣어 실 끌어오고 감아서 두 가닥 빼고 감아서 두 가닥 빼고 지금 한 코에 한길긴뜨기 세 코를 떠주었고요. 그 다음에 네번째 코에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세 코를 뜰 거예요. 바늘에 실 감아서 볼록이 네번째 코 찾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네번째 볼록 위에 집어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둘 한길긴뜨기 세 개를 뜨고 다시 한번 바늘에 실 감아 하나 둘 셋 넷 뒤에 볼록 나온 것 중에 네번째 코에 집어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실 뜯기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둘 세 개 다시 한번 바늘에 실 감아서 하나 둘 셋 네번째 홀록 위에 집어넣으면 마지막 코가 될 거예요. 그 마지막 코 마지막 홀록 위에 집어넣어서 이번에는 한길긴뜨기를 세 코가 아니라 두 코를 할 거예요. 하나 지금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보시면은 한길긴뜨기 세 개가 하나로 이루어진 하나 둘 셋 쌍의 끝에 가서 한길긴뜨기 두 개로 마무리가 됐어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진행하다가 맨 끝에 왼쪽에 마지막에는 한길긴뜨기 세 코가 아니라 두 코로 끝나고요. 기둥코 하나 둘 셋 만들고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2단을 뜰 차례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저희 처음에 사슬뜨기 했던 이 부분에 저희가 네번째 한길긴뜨기를 떴기 때문에 가운데에 세 개가 건너뛰게 된 거죠. 그 세 개 건너뛴 것 중에 가운데 코를 찾을 건데요. 볼록이가 하나 둘 세 개 중에 가운데 볼록이에 집어넣을 거예요. 가운데 볼록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가운데 볼록이 집어넣어서 바늘은 저쪽 반대편으로 오게 되고요. 실을 볼록이 통과해서 끌어서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감아서 실 두 가닥 빼고 감아서 실 두 가닥 빼고요. 그럼 이 부분이 딸려져 올라가는데요. 이 부분은 다 뜨고 나면은 공간이 자연스럽게 변할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집어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 두 코, 총 한길긴뜨기 세 코를 떠주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늘에 실을 감아 이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쌍으로 이루어진 곳의 사이에 폴로기가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가운데 폴로기를 통과하면서 저쪽 편물 뒤쪽으로 나오게 되고 실을 끌어오죠. 끌어와서 여유있게 끌어주셔야 돼요.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끌어주시면 한길긴뜨기 길이가 나오지 않고요. 넉넉하게 잡아당겨주신 후에 두 번 빼고, 두 번 빼고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두 코 더 떠줄게요. 지금 보시면은 한길긴뜨기 세 코로 채워지면 그렇게 공간이 많이 늘어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폴로기에서 세 번째 폴로기를 통과하면서 바늘은 저쪽 편물 뒤로 가고, 실을 감아서 앞으로 잡아당겨 끌어오고 두 가닥 빼고, 두 가닥 빼고 똑같이 반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한길긴뜨기 세 개로 이루어진 한 쌍을 봤을 때 이렇게 무늬가 하나, 둘, 세 개가 생기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여기 부분에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여기엔 찔러 넣지 마시고, 그냥 이 공간에 바늘을 집어넣어 반대편으로 바늘 나와서 실 끌어와 앞으로 오고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시고 마찬가지로 1단에서도 왼쪽 끝은 한길긴뜨기 두 코였거든요. 한길긴뜨기 두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슬코 세 코 만들고 돌려줄게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뜨는 위치는 이 공간이 아닌 이 아랫단 아래의 한길긴뜨기 세 개로 이루어진 이 쌍 중에 가운데 머리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머리에다 집어넣어 바늘은 통과해서 뒤쪽으로 가고요. 실을 뒤에서 감아서 앞으로 잡아당긴 뒤 세 가닥 만들고 감아서 두 가닥 빼고 감아서 두 가닥 빼고 다시 한번 찔러서 뒤에서 잡아 앞으로 끌어와 두 가닥 빼고 두 가닥 빼고 이렇게 해서 세 개가 하나로 이루어진 한 쌍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공간이 아닌 그 아래의 한길긴뜨기 가운데 머리에 찔러 넣어서 뒤에서 잡아서 앞으로 끌어오고 두 가닥 빼고 두 가닥 빼고 한길긴뜨기를 밑에서 끌어오면서 그 길이만큼 볼록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도 가운데 머리에 집어넣어서 뜨고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사슬코 세 개로 만든 기둥코로 이루어졌던 그 부분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어디에 찔러 넣을 것 없이 그냥 이 공간에 바늘 집어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코 떠줄게요. 그러면 편물이 이렇게 됐고요. 지금까지 뜬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단을 올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시면 사슬코 세 코 돌려서 아래 한길긴뜨기 세 코 있는 부분을 찾아서 머리 있죠? 집어넣어서 뒤로 집어넣을게요. 실 앞으로 끌어오고 한길긴뜨기 한자리에 세 코를 떠주고 감아서 다시 한번 머리 찾아서 만져보시면 도톰하게 된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전체를 감아서 이 부분이 감겨졌기 때문에 볼록한 볼륨감이 생기고요. 세 번째 머리에 집어넣어서 뜨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공간 남은 곳에는 공간에 집어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코를 떠주세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해서 올라가게 돼요. 한 실을 변경하기 전까지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고 그 이후에도 실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니까요. 반복되는 과정을 하셔서 목도리를 완성해주세요. 목도리를 계속 진행하다가 실 한 볼 끝나고 두블로 변경할 때 실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heb 이 czyl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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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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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닥을 빼서 한길긴뜨기 완성하고요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 3코를 한꺼번에 떠야겠죠? 3코 뜨기 위해서 한코 더 떠주고 그러면 한길긴뜨기 지금 하나 둘 셋코 떠졌고요 뒷부분에는 변경한 실과 변경후 전후의 실이 함께 있어요 이 부분을 매듭을 지어주세요 매듭을 지어주시고 기존에 뜨시던대로 변경후에 실을 잡고서 편물 그대로 목도리를 떠주세요 그러면 지금 뜬 부분에서 실 변경한 부분이 안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럼 편물의 겉면과 앞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이쪽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접어서 착용을 할 경우 겉면이 되고요 저희가 실을 변경한 것이 앞면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을 변경하신 후에도 뜯는 방법은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지수를 von 다음은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confusing은 방법으로 구분을 지어주세요 따라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네요 그리고 다시 따라서 편물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따라서는 다음으로 편물을 지어주세요 계속해서 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계속되면 됩니다 이제 break불에서 편물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시작되고viet이고 그래서 이렇게 봉합을 흔히 좀 더 Ishia 그럼 여러분이 계속되어 이렇게 편물을 지어주실하게 진행할게요 실 나중에 이 부분은 돗바늘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목도리 떠나가 볼게요 함께 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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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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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부분으로는 한 단 뜨기 힘들 것 같고 실량을 고려해서 대는 부분까지 다 떴는데 지금 목도리를 이렇게 접었을 때 편물 끝의 모양을 한번 맞춰볼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겉면이 되고 접었을 때 앞면이 되고 여기가 앞면이 되고 겉면이 되는데 이 겉면의 겉에서 봤을 때 여기 부분이 모양이 끝나는 선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은 한 단은 풀어줘서 중가운데를 기준으로 접었을 때 각각 바깥쪽에 있는 겉면의 편물 모양 끝을 맞춰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실이 한 단을 더 뜰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끝에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서 끝에 부분에 한길긴대기 두 개 뜨고 끝날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끊지 마시고 사슬 한 코 더 만들어서 정리할 시 15cm 남기고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가위로 자르고 실은 잡아당겨주세요 그러면은 목도리는 전체 다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양쪽에 시작했던 부분과 마지막에 자른 실 그 다음에 중가운데 실 연결한 부분에 실을 매듭을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올 실이라 저희 여기 매듭 부분도 그냥 매듭친 상태에서 가위로 잘라버리면 이 부분이 부드러워서 풀릴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매듭 풀리지 않게 목공용 풀을 발라서 이 부분을 고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목공용 풀로 매듭 부분에 이렇게 만져주셔서 목공용 풀이 스며들어서 여기가 풀리지 않게 해주시면 되고요 목공용 풀이 붙은 부분은 투명하게 변경이 되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나머지 실 부분은 옆 부분으로 이동을 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왕이면은 여기 한길긴뜨기 세 개 했던 부분 쪽으로 이동을 해서 최대한 안 보이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동한 상태에서 바로 가위로 잘라버리시면 이 실이 여기로 풀려나올 수 있어요 세탁 후에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중가운데 한 번 더 이동을 해서 매듭을 거꾸로 두어서 한 번 더 짓고요 여기서도 목공용 풀로 살짝 묻히고 이 부분 역시 실 밑으로 집어넣고 이 부분도 실, 분도 살짝 묻힌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그럼 옆에 있는 부분도 마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해서 잘라주고요 이제 저희 겉면 쪽을 기준으로 사슬코 보이시죠 이렇게 된 부분으로 실꼬리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앞면 으로 된 쪽으로 보내서 정리를 해주세요 표물에 실을 타고 이동해 주시고 매듭을 한 번 지워주신 다음에 옆으로 패셔 정리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있는 실꼬리도 정리해 주세요 먹궁령풀 바른 부분은 조금 더 단단하게 굴릴 때까지 좀 두시면 되고요 울로 된 실이기 때문에 뜨고 나서 편물이 약간 이렇게 꼬이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말씀드린 아까 목공령풀 다 완전하게 마른 후에 이제 스팀으로 줘서 편물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라벨을 한 번 달아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기준 겉에 쪽 이렇게 사슬코 이렇게 완전한 모양이 보이도록 한 부분을 겉면으로 해서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 기준으로 편물을 안쪽과 안쪽이 만나게끔 잡아주세요 안쪽과 안쪽이 만나게끔 잡아주고 목에 한 번 둘러서 착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반 접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집어넣어서 넣은 목도리 스타일로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라벨을 달아볼게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팀으로 다리미로 다림질해서 펴질 수 있고요 그러면은 라벨을 한 번 달아볼게요 라벨을 달으실 때 이렇게 구멍이 안 뚫려져 있는 경우는 자리가 있거든요 돗바늘로 눌러서 구멍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라벨을 올려놓을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실로 바느질을 해주시는데요 같은 색상으로 바느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 재봉용 실에는 뜨고 있는 실하고 똑같은 색상을 찾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뜨고 있는 실을 한 30cm 정도 자르고요 그래서 끝을 올을 풀르면 이렇게 올이 나와요 그러면 두 가작 정도를 잡아당겨서 돗바늘에 넣어서 이 실을 이용해서 라벨을 달아줄 거예요 하고 매듭은 뒤쪽으로 가는 게 예쁘겠죠 뒤쪽으로 가서 두 가닥을 했기 때문에 한 가닥과 한 가닥 사이 중간으로 바늘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실을 반대편에 라벨 부분으로 빼면 이렇게 빠지고요 두 번 정도 이후 실을 왔다 갔다 해서 라벨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목도리 색상과 같은 색상으로 라벨을 달아주어서 티가 잘 안 나요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뒤에 부분도 저희 정리했던 것처럼 매듭을 지어서 정리를 해주세요 더 самого나요 젓 offen팅 후렴 답이 증명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이렇게 해서 목도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